제작진 언니 태몽이 뭐였대? 태몽이요? 잘 모르겠어요. 물어 봐 엄마한테 나중에. 언니가 퇴원하기는 사람들한테 서비스업을 두려워하고 상냥하게 움직이라는 사람 맞어. 근데 언니의 운세가 사람들이 언니를 볼 적엔 뱀으로 봐 그래서 항상 나의 꼬리를 잡아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자꾸 니엉니엉 걸어지고 시간만 먹는다고 그래야 되니 시간만 먹는다고 그래야 되나 뭔가 지금은 일은 하고 있잖아 안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일이 내가 지금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사실 내가 원하는 직장은 아니야 근데 내가 꿈이라는 게 있잖아 꿈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적성 그치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일에 어떤 잡에 있어서 뭔가 가고자 하는데 자꾸 밀려 그리고 나는 준비가 다 돼 있어 뭔지를 모르게 근데 그 관문의 문이 안 늘고 인생에 우리가 왜 아 나 뭐 저 사람 잘 풀렸다 이런 사람 있잖아 아직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초년에서 지금 뚫고 나가야 되는 훈세란 말이야 근데 언니가 생각하는 나이 내가 생각하는 그 폭이 없어 너무 속상한데요? 뭘 준비하셨어요?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해가지고 10년 동안 연기하다가 그것도 무너졌겠네 맞아요 그것도 잘 안 풀려서 그만두고 또 뭐를 했다고 해도 또 무너졌겠네 그래서 지금은 승무원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서류에서 떨어져가지고 면접장을 못 가봤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내 인생이 응? 잘 안 풀려 근데 어리다고 하기에는 세상 경험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나는 준비가 다 돼 있다니까 나를 제발 누군가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문만 열렸더라며 그렇지? 언니가 만족하면서 움직일 텐데 이건 이건가 저건 저건가 본인이 운이 없어서 그래 이건 본인이 엄마가 우리 언니를 위해서 운을 열어놓든 아니면 본인이 언니의 운을 열어놓든 해야 되는데 언니도 나이를 먹고 뭐가 잘 안 풀리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왠지 내가 자리 못 잡은 것도 같고 솔직히 나는 그럴만한 열심히 하고 뭐하고 하면 된다는데 내 꿈이라는 건 다 포기를 했고 뒤돌아서 생각하면 그냥 공부나 했을까 그랬나? 내가 아닌 거를 그렇지? 맞아요 내가 아닌 걸 갖고 꿈꿨었나? 될 줄 알았는데 뭐가 됐든 너무너무 내가 나이 먹은 것 치고는 내 스스로가 밝게만 겉으로만 살지 속에는 앞으로의 미래가 두렵고 앞으로의 1년, 1년, 1년 나이 먹는 게 겁이 나고 또 내가 자리를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자리를 못 잡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언제 한 번 그게 뭐 승관 준비를 한다 그래도 어디 항공이 됐든 간에 국내 국외 다 다치지 않고도 내가 뭘 해도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는 이 나이를 먹고 보니까 내가 노력을 하고 문을 열 수 있는 게 이제는 1년밖에 안 남았어 1년밖에 안 남았다고요? 그렇잖아 30살 가서 하기는 그러니까요 어린아이들이 치고 들어오고 여기도 나이 제한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지 않니 좋은 항공 사는 그렇지? 지금도 좀 많은 거의 막바지야 이거 그렇지? 근데 우리 언니가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을 할 것 같다 제발 되라고 정말 한 번만 내 면접에서 떨어졌다면 내가 뭐래도 관사길도 바꾸고 싶은데 나는 애초부터 나이가 적합한 나이도 써도 이게 지금 1, 2년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응? 몇 년 추아 준비해요? 어 승무원은 이제 1년 딱 됐어요 연기는 10년? 네 연기는 10년 올해 운은 들어있는데 그 운은 우리 언니가 가져가지 못해 너무 아깝게 시지 내가 뭘 못하는 건가 그제 뭐 준비한다고 하면서도 뭐 여기는 뭐 서류 조정을 하기 위해서 뭐 어디에 뭐 학원이 됐든 뭐가 됐든 움직이잖아 네 길고 난다고 하기에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큰 항공사는 들어갈 수 없어 좀 어떤 스펙이라든가 이런 게 좀 딸려 언니가 근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서도 끼어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운은 인데 그 운을 우리 언니가 가져가지 못해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또 포기하게 되는데 다른 인생의 길에서도 그냥 언니가 가고자 하는 길에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내 복을 내가 가지고 태어났지만 내가 가지고 태어난 복들은 못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시간은 가고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내가 그거를 도전할 수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내 자꾸만 인생의 진로가 가다 서다 가다 서다 그리고 이거 포기하면 또 뭐 해야 될 줄 모르겠었냐 그렇지 그게 두려운 거야 자랑할 수 있는 게 없거든 내가 뭐 헛살았나 다시 고등학교 때로 들어간다면 진짜 지금 이런 상황이면 나 그냥 공부 안 할 텐데 이 마음 고생이면 그치 오늘 좀 열어달라 그래도 부모한테 뭐 얘기한다 먹히겠네 어쨌든 언니의 이 인생이 이제 내가 내 인생이 이제 청년 아니냐 그치 그러면 내 인생 내가 길로 가야 되는데 이게 미안한데 내가 인생도 이렇지만 참 멀쩡한 길이 생겼는데 참 어디 복이 없다고 말하면 돼 남자복도 없어 오 맞아요 이게 일복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네가 복을 왜 못 가져가나 왜 사람 복이라도 있고 대신해서 살고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우리 언니는 혼자 완전히 이거 두꺼다이 인생도 아니고 뭔가 마음 쪽으로 베풀 뭐 줬더니만은 2년 연인 줄에서도 깨져 나를 진짜 도와야 되는데 도우지를 못하고 그치? 연애도 잘 안 된다는 거야 맞아요 남자복도 이상한 놈들 맘만 나오고 이상하게 나한테만 꼬여 이 뭔 사주인가 싶어 왜 미안하지 뭐 이 사람 괜찮겠지 싶었는데 만나고 막상 보면 오 맞아요 티비에 나오는 그 정도의 스토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올 미친 미안해요 응 애가 성격이 괜찮다 싶으면 했더니 갑자기 애가 도렴 도라이가 되지 않으며 맞아요 맞아요 어 지 잘난 맛에 지 고집에 이렇고 날 위해 줄 줄 알았더니 막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지네가 바람 펴갖고 나가고 이런 희한한 것들이 언니한테 버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언니가 타고 태어난 복은 있지만 그 타고 태어난 복에 뭔가 사주의 감기에서 나와있기 때문에 그 사주의 감기인 걸 풀어주지 않는 이상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앞으로 10년이 돼도 똑같고 20년이 돼도 똑같고 그렇게 안 살려고 애를 쓰면 바락하면 바락하면 바락할수록 더 늦게 빠져져 버려서 뭔가 우리가 왜 여기 목줄이만 이게 나한테 이렇게 목줄이 이렇게 감겨있어 힘들지 숨쉬기도 근데 이게 자꾸 조여와 그럼 누군가 봐도 내가 풀고 싶으면 내가 못 풀어 이걸 조금 느슨하게 풀어놔야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뭔가 살 수 있는 게 있잖아 그래서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자면 뭔가 굴레 너의 사주에 감겨있는 그거를 풀어놔야 네가 이 일이 아니든 저 일이 아니든 너한테 운기 너한테 복이 아 내가 이거 하려고 이랬나 봐 뭔가 다른 걸로 시간을 보내자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서 언니가 조금은 어쩔 수 없이 어린 나이지만 내 인생에 잘 살고 싶잖아 평범하고 싶은데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뭔가 풀렸으면 좋겠잖아 그치? 근데 이대로 있다가 앞자리만 바뀐 이 나이가 올 수도 있어 거기에 남자복도 없어 죽었는데 가서 애 낳고 뭐하고 나 혼자 또 전정근과 하면서 살아야 됐고 어? 사주가 세서 그래 언니가 세게 사는 게 아니라 복이 붙어야 되는데 복이 안 붙어나 다른 사람도 그러잖아 어우 좋은 사람 만났어요 도대체 너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멀쩡한 것 같아서 남자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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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는데 뭐가 사람의 복도 일어나지 않고 나랑 본인 한 사람이 어? 응 괜찮네 뭐가 이런 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어? 이게 백구살이 있다 보니까 말은 안 하게 벼락치는 결이야 인간관계들이 그렇다 언니가 애써서 막 못 해? 아니 못 하게 안 했는데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나죠 어? 그래서 언니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조금 풀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올해 운세가 있냐고요? 아니요 그래 도전은 해봐 아까우니까 어?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 그걸 채운다고 채웠지만 워낙 밀려있고 지금 이제 경쟁이 상자가 돼버렸고 또 나이는 나이의 한계치에 올라가서 뭔가 콱 나이가 어떤 그 아담한테 프로필이 됐든 뭐가 됐든 월등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서류가 일단은 언니가 뽑히지 않는 언니의 이 운세이기 때문에 이게 되질 않는 거야 서류 전형이 너무 우울해진 마 그래도 알았잖아 들어왔잖아 아하 뭐가 내가 인생에 자꾸 살아온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난 한 번도 내가 가져본 적이 없고 맞아 뭐가 사람이 재밌어야 되는데 그러잖아 계속 이럴 거라고 하면 진짜 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주눅이 들 것 같고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일거리를 주고 나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그쵸? 그러면 다른 일을 하더라도 다른 걸 내가 적성을 찾아 들어가더라도 거기서만큼이라도 풀려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이거지만 그래 아 재밌다 아 이렇다 우연치 않게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높이 되고 어쨌든 인기가 많아야 되는데 그 복이 없다고 연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고 왜 했냐고요? 이거 왜 했는지 모르겠고 그치? 빛보는 인생에 사주가 없어서 빛보지를 못해놔서 그 빛이 보이게 도와달라고 언니가 이렇게 뭐가 씌어있는 걸 거둬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그래도 좀 보일 거다 너의 미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린아이한테는 뭐라니 아무튼 그렇게 좀 풀어가셨으면 좋겠어 알겠죠? 네 굉장히 두렵지? 네 그래도 간절하지? 그 간절하면 좀 오래 그래도 운은 들어있어 나이가 천연성주 운이 그 운을 좋은 건 좋은 거로 복은 복이 되어야 되는 거야 복이 화가 되면 되는 게 아니야 너무 우울해하지 마 너무 내 인생 아 이런 거 하지 마 길은 있어 알겠지? 후회